속출 예측 불어 우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시크릿 대 인비투스 게이밍 어느 쪽 들어줄까요 시크릿이요 오래갈 줄 아는 것 같아요 2대0 세상에나 세상에나 역배 준비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정말 그 어떤 누구도 IC의 승리를 예측한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크릿이 조금 아니라는 면도 없지 않았었어요 타이밍 잡았을 때 밀긴 밀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탑 근접변형 하나로는 뭔가 부족했다는 말이죠 자 그림자막이 어둠현자 리나 현상금 사냥꾼 등등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퍼피 선수가 진짜 이 푸시 타이밍을 그러니까 제가 이쁜 매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0분 내에 막 밀어서 끝내겠다 아니 우리가 뱀픽으로 레인전에서 상성을 이득 본 다음에 밀어서 끝내겠다 그런 전략 먹히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이 먹히려면은 상대방이 정말 지금 제가 일반적으로 IG를 시크릿보다 한 한 수? 두 수 정도 아래로 보는데 그 전략은 이제 세 수 아래 팀에게도 먹히지 않을 전략이 됐다고 했을 정도로 지금 전 경기에서 시크릿이 그림자막이와 폭풍이 얼마나 키웠냐면은 퍼피 선수가 정글 전부 다 스택하고 물병까지 주고 그렇게 타이밍 완벽하게 맞춰가지고 적 정글 다 장악하고 했는데 언덕에 못 올라가서 졌어요 그 외에 정말 돈 잘 번다고 흥청망청 이러다가 개털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데 이외에 잘 막아낸 IG 선수의 그런 능력도 높이 평가를 하지만 약간 메타의 한계가 결국 그림자막이나 이런 폭풍영선에서는 게임을 끝내지 못하는 조금 더 하드한 캐리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뭔가 보여주는 듯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방금은 그러니까 시크릿 쪽에서 약간 아쉬운 게 그 레인저에서 2등을 보고 20분 안에 가자 라는 의미로 오프레인에다가 이제 자의 선수에게 얼음 폭풍을 줬는데 얼음 폭풍이 아니라 그냥 다른 캐리를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아예 돌파력이 좋은 태엽장애 같은 영웅으로 전환을 하던가 자 사후 약방문입니다 자 이번 경기를 이제 시크릿을 잡지 못하면요 말씀드렸죠 뭐 다트가 다 필요 없어요 다 탈락 이런 두 글자만 가져가게 됩니다 정말 작년에 이제 디케이 디케이 골이 되는 거죠 드림팀인데 드림팀들이 힘을 못 쓰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재밌는 게 그 이전 디케이에 있던 멤버들이 네 다섯 명이 정말 다른 팀으로 또 이제 왔잖아요 두 명 한 팀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그 드림팀에서 무시 선수는 탈락했지만 나머지 선수도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아 근데 시크릿에서 예 아 리나 현상금 사냥꾼 좀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지금 3연패째거든요 3연패째 맞아요 2홈에게 2연패 시 그 이미터스 게이밍에게 또 패배 이번 TI에서 3연패 TI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회에서 3연패를 당한 적이 있었나요? 시크릿이 연승과도 많이 달리고 있었죠 근데 그 안에는 다 어떻게 보면 역전이라는 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픽 신중해요 세 번째 픽으로 예비 시간까지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약간 컴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1경기 이긴 이후에 이 징크스에 당하면서 약간 무마디나 싶었는데 첫 번째 경기 혹은 이전 경기에 역전패를 당하면 그 다음 경기는 밴픽부터 어그러지고 그리고 승자자에서 내려온 팀은 그대로 사라집니다 근데 저희 피닉스 MVP를 생각해서라면 저희는 약간 좀 아이스를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는 좀 헷갈려 오늘의 일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피닉스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 밖의 스텝들을 위해서라도 아이 진짜 그렇죠 황영재 단계사 대놓고 하드캐리 메타 네 이러면 시크릿은 불꽃령을 가져오려면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또 어이없이 또 못 밀고 환영창기사 키우는 거 또다시 하드캐리한테 밀리는 그림 다 털리는 그런 주고 싶지 않다면은 환영창기사 카운트 하나 정도는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리나와 태엽장이 뽑으면서 리나 서폿이 아닌 이상 약간은 코어 영웅을 뽑아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리나를 서폿으로 돌리자니 좀 애매하네요 현상금 사냥꾼이나 다른 뭐 연계되는 기술들 태엽장이 정도가 있긴 한데 네 리나 혼자서 이 단일 스톤을 맞추고 스킬을 넣고 서포트 혼자서 이런 것을 다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라는 거죠 야 지금 40초 남았어요 아 정말 장고합니다 이렇게 장고한 이후에 밴픽 이상하게 해서 지는 케이스가 지금 연속적으로 봤거든요 저희 시크릿이 예외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에스포 선수 전판 폭풍령 20초 남았어 왜 바이스를 나갔을까요 그때 그러게요 이거 설마 에스포 선수 중간에 한번 퍼즈하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나요? 루나 루나 12초 남겨로 그 루나 선택 아 이것도 왠지 필사적 그러니까 필살이라기보다는 그냥 필사적인 시도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약간 좀 즉흥적인 느낌도 나는데요 예 좀 뭔가 짜임새 있다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것보다는 좀 어 아직 가닥을 좀 못 잡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패배의 충격에서 역전패의 충격에서 10초 남았어 빠져나오지는 완벽하게 못했다 라는 시작이 든 그 정도의 밴픽이에요 이번 대회에서 이오미 루나를 사용해서 이제 이긴 경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시 하드캐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최근에 비치게이밍이 또 악령을 사용했던 경우도 있었고 네 와 만약에 이번에 시크릿이 이긴다면 정말 하드캐리 메타에 귀한 한번 생각해볼 것도 합니다 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환영창기사의 견제 빠르게 분신을 지우겠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도 있는데 예 글쎄요 루나로는 빠르게 지우기 또 힘들거든요 또 루나에 대한 카운터죠 대즐 자 대즐 가져가구요 그리고 라이언 제거됩니다 후원선수의 라이언 정말 좋죠 적용기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 리나코에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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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크릿이 정글러를 한번 운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현상현상꾼이 있기 때문에 정글러까지 운영한다고 하면은 레인전에서 파괴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좀 유형해 보이기도 하구요 자 마지막 칸 자 IG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크릿에 뭐 겨울비롱이라는 겨울비롱 제거해 주거나 겨울비롱이나 아니 지금 그림자 악마 같은 경우도 루나 에 루나랑 상성도 좋고 환영창기사랑도 좋구요 비롱을 지금 시크릿이 만약 안 가져간다면은 IG가 이렇게 낼롱도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질이란 세이브카드가 있긴 하지만 예 더 안전하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요 그렇죠 겨울비롱 아주 훌륭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영웅 중에서 제거하자면은 겨울비롱 저주사 어우 폭룡 폭룡 뺐구요 아 이거 크로칼 선수의 서포트 리나를 생각하는 건가 그럼 퍼피 선수 영웅이 없는데 시크릿 자 마지막 한 칸이에요 아 아이고 야 이게 지금 근데 어둠연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어둠연자가 이렇게 시야에서 보이지 않다가 극가속으로 달려와서 전멸담검 이후에 걸어주는 진공과 복제해병 제우스 괜찮죠 전멸담검 타이밍을 뺄 수 있는 것도 괜찮고 예 시야 확보도 괜찮고 현상금 사냥꾼 제우스 와드를 지우면서 시야적으로 조금 더 장악해 나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보전에서 전 맵을 좀 넓게 넓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크릿이구요 자 이제 시크릿의 선택권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에스포 선수 제우스에 아티지 선수 루나인가요? 오 10초 남았다고 이거는 뭐 크로칼 선수 현상금 사냥꾼 퍼피 선수 현상금 사냥꾼 서포트 리나나 서포트 제우스로 하면 레인저는 너무 약해지거든요 그쵸 퍼프트 리나로 보입니다 제우스를 서포트로 돌리기에는 지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네 리나가 무조건적으로 서포트로 가는게 맞고 저는 재밌는거는 누나는 아무래도 영어팍이잖아 루오 선수 아 이거 현상금 사냥꾼 그리고 제우스 대놓고 물어주겠다는건데 네 아 이거 서포트 영어팍이잖아요 네 서포트입니다 서포트 자 이제 판은 다 짜졌습니다 역시 아티지 선수가 좋아하네요 예 분석 좀 해주시죠 자 확실히 필요없는 제우스를 에스포 선수에게 주네요 예 근데 에스포 선수가 제우스는 잘했으나 지금 중요한게 영혼파괴자가 제우스를 보고 뽑은거라는거죠 딱히 뭐 제우스 뿐만 아니라 현상금 사냥꾼 같은 경우도 영혼파괴자가 현실의 가루 하나만 들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네 괴롭혀줄 수가 있거든요 네 이번 경기에서도 어둠연자 그리고 그림자막의 진홍국 콤보를 정말 볼 수 있을 것인지 예 자 추한 선수가 영혼파괴자를 가지고 페이스 선수가 대즐 자 이렇게 역할 분담이 끝났습니다 자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에게 승리가 돌아갈 것인지 시크릿과 인비터스 게이밍 2세트 가보겠습니다 에스포 선수 역시 맑은 물량 하나 들고 빠르게 보트를 뽑아주겠다는 생각이네요 네 자 레디언트 시크릿 다이어 인비터스 게이밍 근데 이렇게 제우스를 가져가게 되면 현상금 사냥꾼과 함께 가져가게 되면은 흔히 벌어지는 서포터들 간에 미드 감시와드 싸움에서 제우스를 가진 쪽이 좀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고런게 일단 초반 미드 싸움에서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아 영혼파괴자의 이 선택 괜찮은 픽이거든요 그래서 영혼파괴자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갱킹을 시도해 주느냐 그게 가장 큰 상권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쪽까지 깊숙히 들어와있는 모습의 시크릿인데요 30초 후 전투가 시작될거야 형성산꾼 정글부터 예 정신을 하고 있고요 요쪽에 들어와있어요 못찾고 있죠 지금 영웅들 어딨는지 케이스 선수가 시안에 들어옵니다 네 한영창 기사도 들어옵니다 오 추한 선수 지금 위험막 미리 걸어놓고 예 까딱하다면 바로 달려가겠다 1렙 눈 주지 않겠다고 거기서 가서 차가워톱니 바로 밀쳐두시고요 맞고요 네 번희 선수가 앞에 있어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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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길막 길막 아 이거는 옆으로 빠진 이험막 그런데 이험막이 찢어집니다 아 긁고 가요 선수 오케이 여기 0이 중 여기 0이 중 어우 지금 더 쫓아가다가는 오히려 타워 사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갇혀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자 선취점 잘 참았습니다 IG 선취점이에요 선취점 누가 먹었죠? 선취점을 페레리 선수가 먹었죠 페레리 선수가 이제 1레벨 흡색이 찍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제우스가 먹었습니다 저 룬도선은 안아먹었는데 어 버닝 두 번이나 빌렸어요 예예 이거 룬도 거의 1대1로 교환하고 선취점 내줬으면은 시크릿 시작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크로키 선수가 일단 물리면서 아 근데 IG가 이런거 커리어 관리 같은거 정말 잘해줄거고 뭐? 근데 이거 현상상국 있는데 굳이 여기서 정글을 돌아야 되는가는 이제 왜 여기서 정글을 들고 있죠? 어둠현자가? 이게 너무 아예 1레벨에 가가지고 아예 크립 2개에다가 이온막 걸고 빠르게 레벨을 올렸어야 되는데 네 아직 2레벨이 찍히지 않아서 여기서 2레벨을 찍고 이제 우물 가서 체력을 회복한 다음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찍혔어요 아 근데 경험치 다 뺏기고 이거는 어 킬도 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되요 아 이거 잡히는 각이라서 아 치유 울력 덕분에 일단 목적을 부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거는 루어 선수가 살짝 부주했던게 네 저렇게 크립을 먹고 레벨 2가 안 찍히면 옆에 현상금 사냥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무빙을 했어야죠 경험치를 나눠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현자가 있는 라인에서 루나 좀 껄껄없긴 해요 루나의 평타 데미지 그리고 사거리 덕분에 네 빠르게 이온막을 걸어준 크립이 사라지는 요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런거를 좀 피하고자 이렇게 정글로 빠르게 들어온 거 같은데 현상금 사냥꾼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오프라인에서 버틸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투명어룬 가부지역에 그림점하여 가서 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루나도 이렇게 뭐 달라붙는 근접해 있는 영웅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영혼파괴자 2렙 정도만 찍어주고 한번 달려두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대줄이 몰렸는데 이거 안좋아요 자 강한 톱니 제 선수 야트무덤 있나요? 아 저거는 이제 맹동의 손길이기 때문에 네 야트무덤이 없죠 자 위에서 킬 내고요 아 시크릿도 조금씩 안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발부터 먼저 올리면서 잡히지 않겠다 물리지 않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아티지 선수 이제 슬슬 추원 선수가 2레벨만 찍혀도 밑에 달릴거거든요 그리고 초반 라인전에서 어둠연자의 급가속 1레벨 밖에 안되는 경우에 루나가 먼저 신발을 뽑게 되면 따라잡힙니다 따라잡히면서 킬각을 주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죠 네 자 그런 상황이 나올지요 어둠연자가 여기 지금 못 버텨요 그렇다고 정글 들어갈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냥 조금 뒤로 쭉 가서 웨이브 하나당 이온막 두개씩 걸어주고 레인 쭉쭉 밀어야 됩니다 일단은 자신적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루나 상대로는 그 플레이가 조금 힘든게 아 이 두개 아직까지 이온막 2레벨이죠 대신에 제우스 역시나 영혼파괴자가 잡아주네요 네 이거죠 자 2대1이 됩니다 아 그리고 또다시 페라이 선수가 크는데 예 이전 경기 시크릿이 투자했던 것만큼 투자도 안 하면서 잘 키우고 있거든요 자 현상공사 한 분이 근처에 있는 가운데 자 일단 픽 찍어줍니다 4분 룬은 이거 못 먹죠 크로키 선수 자 다시 현실에 가루 하지만 언덕 위로 이 언덕 밑으로 잘못해서 내려갔다가 저 자리에서 물리게 되면은 바로 잡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눈치를 잘 보고 있는 현상금 사냥꾼 약간은 현실 가루가 아깝게 됐네요 이걸 돌격을 먼저 찍고 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찍으면은 큰 의미가 없죠 아 루어 선수 길막 당하네요 하지만 더 빠릅니다 네 도망갑니다 어둠 연자 플레이할 때 기본 소양이죠 드리프트 한번 꺾어줘야 되거든요 바람돌이 절대 길막을 당하면 안됩니다 영웅파괴자 지금 돌격이 있습니다 어둠의 돌진 어둠의 돌진을 또다시 미드로 꽂느냐 정글 마무리 해주네요 일단 정글 잡아주고 저런거 찌꺼기라 그러죠 빨리 빨리 해치워야지 안그러면 안그러면은 오우 여기서 한 번 보여줬어요 지금 현실 가루가없는거 알고 이러난거죠 있어도 쿨다운이죠 오우 오우 살았어요 그리고 니나가 그 와중에 루아사수 잡았습니다 오우 맞췄어요 네 역시 현상금 사냥꾼 발각되지 않습니다 참 예전에 페라리였으면 저런 것도 명장면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명장면이 있죠 그... 크립에다가 네 그... 암살기사의 스플래쉬로 거미왕을 잡는 싸이블레이드 네 세 번! 연속으로 세 번 맞춰서 거미왕을 잡아내잖아요 그게 정말 명장면이었죠 루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영웅도 먹었고 37개 화영창기사는 비교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하지만 현상금 사냥꾼 아래로 와있는 만큼 위에서 조금은 태엽전이 밀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상금 사냥꾼이 탑 한 번 또 가주게 되면은 네 다시 한 번 킬각 볼 수도 있거든요 이 탑의 감시화도 있나요 혹시? 아... 설치를 해놨군요 한 번 다 하고 난 다음에 항상 꼭 저런 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예 당하고 난 다음에 감시화들을 박더라고요 자 그리고 태엽전이가 레벨링이 됐기 때문에 예 굳이 감시화도 있다 하더라도 한 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블 데미지가 활성화돼 있을 때 그쪽으로 가고 있는 인빅터스 게이밍의 두 명의 선수 이게 지금 룬 두 개 동시에 먹으면서 테라엘 선수 조명이 좋습니다 저거 궤적 투자체가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명탄은 알렸는데 이거 조명탄이 먼저 가서 보이지 않았을지 보였을지 수리검 떨어져 있는 거 글쎄 안 보이죠 네 자 일단은 뭐 이쪽으로 가진 않고요 수리검 안팎하네요 채워줬고요 물격 예 맞습니다 수비 대응 둘이서 막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일단은 강화 들어가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모습입니다 와 이게 체력 빠졌어요 지금 크립들을 끌고 올려다가 수리검 한 번 투척해 봤는데 너무 아파서 바로 숨었거든요 리나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이거 타워는 나랑 갈 것 같은데요 버닝 선수 아파요 예 타워 밀착 타워 지금 현재 7군 25초마리 아 기나이 살려요 드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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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쫓지 않습니다 체력이 다들 전반적으로 낮거든요 아티 선수 너무 잘 크고 있고요 루나라면 미다스도 한 번 욕심부리법도 한데 신발을 먼저 업그레이드 해주네요 이렇게 코어템 다른 코어템을 먼저 올려주는 아티 선수도 많이 발전을 한 거 같아요 저런 거 보면은 지금 어 환영창에서 잡아내는 태엽장이 이것도 체력이 너무 낮았어요 환영창 기사 버닝 선수가 잡힌 건 여기서 큽니다 인비트 게이밍에 버닝 선수가 한 번 잡혔고 3대3 아 2대3 이렇게 20초동안 이런 식으로 또 죽어서 이 얻게 되는 골드도 문제지만 또 포탈 사고 TP를 사서 또 이렇게 복귀를 해야 된다는 네 추가로 또 골드가 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루나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거든요 루나는 지금 마음 놓고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는 어둠현자가 레벨이 올라가면서 라인이 조금씩 밀리네요 네 그래도 루나 상대로 다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는 없고 분명히 웨이브 중에 디나이 2개 3개씩은 될 겁니다 다이어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아이씨는 조금 더 미래를 노려줬으면 좋겠는데요 항마사가 위쪽에 있는데 저거를 도와주진 못합니다 대신에 다른 레인으로 적들을 끌어낼 수 있죠 현상산꾼 적전극 계속 돌아주고 있는데 연막 물량? 연막 쓰고 하부 지역 쪽으로 이거 루나 잡겠다는 거거든요 네 한번 끊어주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다 발걸음 옮기고 있습니다 리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루나가 과연 눈치를 챘을지 이거 리나라도 리나라도 잡아야 되고요 아 이쪽도 리나든 무나든 역으로 연막 이거는 실례를 찍었나요 아티지 선수가? 아 팔레비군요 벌써 예 자 미드링이네 서로 간을 갈렸는데 와드 박아놓고 기다립니다 이거 안되면 타워 바꿔주기라도 해야 되는데 글쎄요 미드 쪽이 더 손해라서 없어요 없어요 정글을 아무리 지져봐도 없고 없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면 버닝이 조심을 해야되거든요 아아 이거 스턴 맞았어요 즉사 저런데서 알 수 없는 위치에서 쓰는 스턴이 예 어떻게 보면 버닝 선수가 지금 어 이거 왜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저렇게 시야에서 안 들어오는 스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 이 타이밍에 로우샨 쪽을 정책적으로 두들겨주고 있는데요 더블템 공개가 있죠 이거 너무 너무 안보이면 제우스가 굽게 한번 쓸 법도 한데 안보이면은 맵에 안보이면 제우스가 굽 쓰는게 맞아요 지금 아아 쿨다운이죠 이거를 아까 버닝 선수 잡을 때 썼기 때문에 그 보고 들어간거죠 아이지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체력이 조금 남아있는 로우샨이긴 합니다만 그 상황을 여전히 그냥 모르고 있습니다 자 시크릿 이제 봤어요 이제 봤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아이기스는 아이지가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워 순회에 한번씩 돌봅도 하고 박혔습니다 지금 예 아니면 하부 1차 타워 버닝 선수까지 아예 합류를 시키네요 지금 환영창 기세를 따로 두기에는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합류를 하는 선택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퍼피 선수가 그러면 골드 수급하면서 예 생각보다 퍼피 선수가 율을 조금 빨리 뽑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쵸 리나로 어쨌든간 지금 7레벨까지 찍었고 율이 나오는 순간 거의 확정적으로 스턴을 넣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현상으로 살꾸면 6레벨이기 때문에 둘이서 암살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구요 네 일단 지구력의 보호 다이어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어 다시 한번 중간에 잡안입니다 컷합니다 현상사효꾼 이미 충분히 아이즈는 좀 교환시켜줬구요 네 지금 시크릿 쪽도 딜이 나쁜건 아니라서 아이즈는 조심은 해야되요 영웅 한두명은 정말 순식간에 삭제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파괴자가 정말 제우스 확실하게 물어줘야됩니다 네 간직 나왔구요 이러면은 아이즈가 일단 1세포탑 좀 밀면서 골드 수급 조금은 박차가하고 버닝 선수 파밍에 주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자마귀 잘 크고있고 일단은 89 루나 루나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67개 그림자마귀 자 알티선생 루나가 관건인데 저 루나도 어쨌든 하드캐리긴해도 초반 싸움에 매우 능한 영웅이거든요 아무래도 궁극기 쿨타임이 생길때마다는 네 함부로 네 이 루나하트 갱으로 오기도 겁날 정도로 이 뭐라 그러죠 2인 갱킹 이런 이런 갱킹은 오히려 궁극만으로도 잡아내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 정도로 초반에 궁극기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오기가 애매합니다 자 퇴업장이 소리들였죠 자 여기서 한 명 잡아내고 대즈를 잡아냅니다 권 선수도 지금 쫓기고 있고요 데스리에 야틴 무덤을 못 썼죠? 타용을 못하고 죽은 것 같고요 어두면 자가 지금 염동력 지팡이를 먼저 선템으로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퇴업장이 하나 보고 저런 식으로 아이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갇힌 영웅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겠다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예 연막 쓰고 움직입니다 가운데 가로질러가 올라가고요 말씀하시죠 지금 자인 선수의 퇴업장이가 제대로 경기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초로 다시 돌아오고요 자 맞닥뜨릴 것 같은데 천동신의 분노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 지나가는 페이스 선수 이번에는 중간에 어 근데 이거 이거 언덕 올라갈게요 쫓으면은 안 됩니다 아이지 지속적으로 출혈이 나오고 있는데 어두면 자 염동력 지팡이 나왔습니다 마나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염동력 지팡이 하나만 들고 뭐 하기는 애매하고 예 정비를 해야 돼요 어두면 자도 뭐 앞선 경기도 막 처음에는 막 이상하다가 결국에는 또 분위기를 타가지고 그런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추한 누구를 들이받을까요 리나를 향해서 달려옴이라면 도망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군 버닝 선수가 혼자 스플릿 푸시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네요 맵 장악력이 어찌든간은 현상군과 제우스 그 체업장에 비해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정보력을 어떻게든 뭉쳐서 타밍한 걸로 애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드지역이 1차타워 밀어버립니다 팀 시크릿이 아이지의 1차타워를 파괴했습니다 광화문양 사용하면서 니들은 1차 밀어라 우린 2차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루나 계속 징격하고 있어요 자 하나 깼고 장부적적 백업으로 옵니다 장부적적 아이고 포털 조심해야돼요 아이고 이거 메칸 좀 쓴다 하더라도 다이게스가 있네요 자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아 자 어디든지 바로 녹아버리고요 루나가 초반에 무서운 게 이거죠 미리 자리 잡고 정성주도 지금 이제 다 쓰지도 못하고 사망하구요 아아 이거를 왜 다 따라갔을까요 그냥 혼자서 앞에서 포털을 펜에서 취소를 했어야 되는데 취소하지도 못하고 간 다음에 따라가서 죽은 영웅들 다 서포트도 아니라 다 코어 영웅들입니다 예 죽으면 TP를 저런 식으로 2차로 타는게 아니라 모두 3차로 탔었어야지 뭐 안정적인 네 싸움이 되면서 2차타워를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런 식으로 TP를 차례차례 타게 되면은 오는 건 그냥 하나씩 하나씩 뭐라 그러죠 진짜 이 악어 입에다가 목을 들이미는 똑같은 행동이에요 자 그런 양상이 비춰지고 있는 가운데 자 일단은 율 가져가고 있는 리나입니다 이곳 세뇌 선수도 네 알길 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포탈을 타고 충분히 적들 보고 캔슬할 수 있는데 이거를 1대 4를 하겠다는 것 갑자기 와버리면서 자 인빅투스 게이밍 안그래도 불리했던 경기 급격하게 힘들어지네요 버닝 선수가 지금 잘 먹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1세트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아 저번 경기와는 좀 다른 양상 저번 경기는 그래도 버닝 선수가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버닝은 항마사지 항마사지 환영천기사는 아니거든요 네 화영천사 리메이크 이후에는 조금 전공을 못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잘했는데 새로운 화영천기사에는 그것까지 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지구령의 북이나 블라드미르의 국물 어떤 아이템도 아 하나 오고 있네요 커리어로 자 제우스도 아가님의 홀 바로 준비해 주네요 자 아까와 같은 경우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크릿입니다 이거 진짜 뭐 불명예스럽거든요 사면 3세트 연속 패배 아 제우스가 만약 여기서 그냥 바로 혈석을 간다면은 그 그 맵 장악력 어떻게 뭐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지 혈석을 올리게 될 경우는 그거죠 정말 와드 탐지기 제우스가 와드 탐지하는 기계가 됩니다 기계 자 강화를 해서 잠깐 버티고 있는데 의심가는 모든 지역을 번개로 찍어 누르면서 디워딩을 하게 되거든요 자 하부지역 타워 하나 파괴 2차 타워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현상금 사냥꾼도 왔구요 아 이거 무나봐 정말 너무 무난하게 크는데요 다섯명 모두 다 집결합니다 그 약간 추원 선수의 저 영웅 파괴자가 미드를 열심히 이제 노렸던 것도 아니고 아래쪽으로 계속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아니구요 공격받고 있어 살짝은 수원 움직임이 아이들이 너무 낭비가 심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선출을 먹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걸 내줬습니다 특히 왜 태업자의 견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자 사용하면서 치아 확보 아 퍼피 전사 자 아 이거는 살아나가는 테라엘 선수 조금 아쉽네요 퍼피 선수는 유래 신상으로 이후에는 솔직히 그림자마귀 정도 제외하면 모든 영웅들이 한방에 잡힐 수도 있습니다 나 화잉창기사도 만약에 본체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죽고요 예 루나 여기서 바로 7왕 지팡이 갈 수도 있고 아니 루나 사나와 야채 자 열심히 달려옵니다 중간에 멈추고 딱히 지금 위협이 될 만한 스킬이 없다 이거죠 지금 루나가 워낙에 잘 커서 어 오~~~ 여기에 와드가 설치돼 있을거라고는 예 아 집 쪽에 와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디와딩하기 위해서 시야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진국을 갖다놨는데 프로카인 선수가 마무리를 해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인미터스 게이밍 지금은 아까와 같지는 않습니다 시크릿이 완전히 그냥 아주 철저하게 빈트만 없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철툴 철류에요. 예. 어휴 저 제 이름 모르겠네. 아 죄송합니다. 사용창기사는 여기서 그냥 여행회장을 가서 예. 극단적으로 하드캐를 노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제우스도 혈석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딜 하다가 어 루나 솔로킬 노리나요? 오. 그린자마기를 시험 확인했고 아 이거 궁극기 쓸 주기 하나요? 이거 죽킹 잘해야 돼요. 아 이거 죽킹하는 것 때문에 아티 선수 더 잡을 생각이 없나요? 궁극기 안 남았죠? 예. 궁극을 써도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맞기 때문에 네. 아티 선수 그래도 들여 빠지죠. 추완 선수 계속 달리다 말고 뭔가가 뭔가 지금 갈피 못 잡았어요. IG 1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일사불란한 방어력은 또 어디로 가고 다시 한 번 조금은 혼돈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리 떨쳐내야죠. 이 정도 혼란은 네. 뭘 떨쳐야 되냐가 이제 문제인데 최대한 페레 선수를 위험한 곳 비교적 위험한 곳으로 파밍을 시키고 환영창 기사와 저 어둠현자의 파밍이 지금 제일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둠현자가 빠르게 전멸담검을 뽑아내고 공급기를 좀 안심하고 쓸 수 있으면 하나 그걸 만들어 놓고 추완 선수 달리나요? 자 뒤에서 라브라 블레이드까지 맞았는데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죠 마무리를 지은 나 자 이거 야투나 야투도 잘 들어갔어요 야투도 잘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현장 삼고 죽고 하자 루온은 돌아 녹아버리네요 많이 는 아니고요 조금 힘듭니다 조금 조금요? IG는 조금이라도 이길 것 같다고 막 신나서 달리면 안 됩니다 하나 잡고 빼고 하나 잡고 빼고 그래야 돼요 특히나 이거 서로가 똑같이 교환을 해도 현상금 사용꾼이 있는 쪽이 이득이기 때문에 추적 골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더블 데미지 룬이면은 루나 뭐 로션 한 번 노래 보는 것도 괜찮고 네 에인션트 쪽 루나가 따로 클립해둔 거 없나요? 지배자의 투구가 있는데 아직도 없네요 자 더블 데미지 활성화 시켜버렸습니다 자 알치 이건 시크릿 쪽에서 슬슬 지금 차이는 좀 압도적이라서 이걸로 마무리 딜프트 한 대 조금 적게 예 운영해주고 있죠 활성 가서 이제 마나도 재생 잘 된다 바로바로 와드 한 번씩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림자 마귀는 역시나 칠로마귀지 방이 그렇죠 더블 데미지면 로션 해야죠 예 바로 로션 잔 자 로션을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위에 망보고 있고 아 시야장악 고마마하네요 예 카메라 치워주고 그쪽으로 안오네요 알아도 오기 힘들죠 조금 어둠연자 좋아 그리고 진홍곡 그림자막에 진홍곡 콤보가 강력하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타이밍에 한타 알수록 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네 자 루나가 불멸의 하이기스를 가져갔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이번에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요 버닝 선수가 전판과는 다르게 빠른 속도로 파밍 속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죠 시작이 안좋았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도 한테 아아아아아아아 흠집이 녹아버리네요 흠집이 녹아버리네요 얘 딜이 워낙 좋아서 2차 다음 3차까지 금방입니다 거기다가 그림자막이 치르광이 지팡이까지 이동합니다 자 일단은 3차 포탑 공격받고 여기는 엇갈리는데 이쪽이 더 중요하죠 아 아 두번째 웨이브까지 오면서 잘 쫓아주고 있어요 크립 빼가면서 타워 공격 못하게 하는거 예 이걸 아예 막아주고 있고 파워 나가죠 아 이거는 그냥 루나 푸쉬에 알지 사실 정상적으로 플레이했다면 막을수도 있었겠지만 너무 내준게 많네요 3차 타워 깬 이후에 병영 근거리병영이 근거리병영이 파괴되고 지금 경기시간 34분만에 너무 무너지는거 같은데요 근데 전판과는 다른 양상인게 이 악무라는데요 스프릿 이번에는 좀 복구하기가 힘들죠 네 벌써 18년 총 나옵니다 자이 선수 너무 잘 피고 있어 자 그리고 이거 싸움 못지마 일시기 RTG 선수의 일시기 어마어마한 데미지 주고 있습니다 티루하이트 파괴가 있어도 진홍곡 써도 그냥 맞으면서 그렇습니다 흡혈이 있기 때문에 그냥 버티죠 자 병영 날아갔고 이제 중부지역으로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하부쪽으로 발 끌어 옮기나요 아니면 한번 정리하나요 재정비 이거는 그냥 쭉쭉 밀어야죠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기스도 있고 네 상대방이 지금 딜도 다 빠졌고 스킬들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페라리 선수가 딜이 밀려요 예 그리고 순식간에 주인거 보세요 순식간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부 3차 타워 파괴 될 것 같네요 파괴 킥이는 수리검에 맞아서 오우 피션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건 힘들죠 정말 왜 이렇게 막 막달아서 맞을까요 지지 지지 이야 이거 25분만에 갚아주고 있는 드디어 연패를 끊어낸다고 야 이거 시크릿이 연패를 끊었습니다 해서 웃기긴 하네요 아 이게 일단 제대로 싸움 다운 싸움 한번도 해보지 못하고 알지 이번 경기는 글쎄요 뽑아놓는거 이제 좀 비슷하게 뽑았다고 해도 자신들이 수행을 제대로 못한 느낌입니다 네 처음부터 그러지 결국 루나 아티지 선수가 잡은 루나는 어떤 영웅을 주든 아티지 선수는 이 영웅을 뽑아주면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있고 선수들이 또 잘 밀어줘요 네 결국 루나를 막지 못하는 항마사 항마사가 아니죠 환영찬 기사는 어느정도 아이템이 필요하고 이런 기간이 있는 반면에 아이템도 못 뽑았는데다가 루나한테 밀릴 수 밖에 없죠 예 자 현장에서 경기를 마친 시크릿과 버닝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 맛있는게 뭘까요? 물이까요? 물이겠죠? 물은 그냥 저렇게 냉수병으로 생수병으로 담겨있는 걸 멋진 현장에 지급되니까 맛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특별히 준비한 물이겠죠 뭐 뭔가가 특별하게 준비한 물 네 수상한데요 아 그 틀림해서 그래도 IG 선수들이 1경기에 보여준 모습 때문에 예 원래 정석적으로 보면은 2경기의 모습이 맞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크릿 다운 네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1등이 동점됐고 음 이제 한 경기만 더 지나면 어떤 팀은 탈락을 어떤 팀은 진출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역시 시크릿이 강하긴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의를 악물고 방심을 안 한다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